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종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전반적으로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숙하고 또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고 또 이 펠리세이드 차량 요즘 또 인기가 너무 많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두가지 타입으로 나오고 있고요 4륜구동도 있고 1륜구동도 있고요 좋은 차량만 제가 오늘 딱 15대 정도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마도 보시면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좋은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의적이고 편리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죠 실용적이고 그런 면도 있고 아무래도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거의 한 1.5배 이상 거의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연비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경유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단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카니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뭐 크진 않습니다 사실상 자 지금부터 제가 15대 제가 딜러 전산망을 통해서 소개를 바로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외부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고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딜러분들이 전산망을 키워놓고 매물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펠리세이드 차량을 보겠습니다 15대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륜구동입니다 AWD가 이제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은 딱 중간 등급이고 11만 3천키로 19년씩 2890만원 판매가입니다 자 이 차량은 일단 옵션이 좋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시트는 비건디 레드 시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너무 이쁜 시트가 들어가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 후반 카메라 뭐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충분히 좋은 차고 그리고 또 일단은 옵션이 좀 많아서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들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썰루프가 있습니다 88만원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 일단은 8인승이에요 8인승 8인승이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또 디자인 셀렉션 74만원 패밀리 옵션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라이프스타일 테크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후축방 모니터 크레일 사운드 12개 스피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완전 풀옵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는 위쪽에 썰루프도 다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무조건 추천을 드릴게요 첫번째 차량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차는 이어서 두번째 차량 2880만원 차량 한번 볼게요 4룡구동의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2880 가격 저렴하죠 6만키로에 19년식입니다 보통 펠리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조금 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펠리세드는 정말 많이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빨리 주시면 좋고요 보통 제가 영상을 올리면 보통 5일 딱 5일 안에는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화가 주시는 그런 차량들은 거의 다 없어요 가솔린이고 4룡구동입니다 2880만원 1인 신조 매장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차가 있어요 지금 현재 258대 정도 펠리세드가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15대 차량 먼저 아마 판매가 될 거예요 5일 안에 판매가 될 겁니다 5일 안에 판매가 될 겁니다 이 차량 일단 1인 신조라서 마음에 듭니다 검정색이고 1인 신조에 가솔린이고 그리고 노페인트예요 노페인트가 무슨 말이냐면 도색이 안 들어간 겁니다 도색이 자 볼게요 그리고 렌트가 없음 사고 교환이 없습니다 완전 모사고 세부 상태도 미세니오가 없고 이런 느낌이죠 완벽하죠 4룡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검정 시트입니다 이 차량 지금은 전부 다 깨끗하게 클리닝 해놨어요 클리닝하기 전에 찍은 거예요 파워트렁크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반자열도 있고요 이 차량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차입니다 2699만원 이 차량 또 보게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저렴하죠 2699만원 13만 8천키로에 19년식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디젤입니다 하얀색 디젤이고 외관은 자세히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이쁠 겁니다 시트는 비건디 레드 시트고 성능 점검 양횐다를 아쉽지만 단순 수리했습니다 사고는 없어요 메어는 2% 렌트는 2승 미세니우가 없어요 일단 깔끔하죠 구매하세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2699만원 시트가 깨끗한 편이고 파워트렁크 메모리 시트 뒷좌석 열선 통풍이 다 매립되어 있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다 미끄러운 방지 옵션 있고 그리고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7인승이고 위쪽 루프에 보시면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죠 디자인 셀렉션까지 옵션이 좀 많은 편이죠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풀옵션이네요 거의 썰루프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꼭 사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거든요 컨디션이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3690만원 가솔린 VIP 등급 이 차의 특징은 일단 소유자 변경이 없음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라서 조금 인기가 좋겠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보호미력이 없어요 실내 시트는 배지 시트 와 이건 뭐 굉장한거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입니다 3690만원 주행구리도 짧은 편이에요 46,000km 22년식에 46,000km 일단 연식도 좋고 주행구리도 짧고 성능정거기록부 매연 일단은 당연히 가솔린이니까 없죠 이 차량은 보시면 가솔린입니다 렌트 없고 그리고 사고교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세부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이런 차 사야돼요 3690만원 46,000km 너무 괜찮죠 PRND 버튼식으로 기아 레버 만질 수 있구요 열선 통풍 핸들열선 오토 홀드기는 같이 들어갑니다 썰루프가 있구요 뒷좌석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있죠 이렇게 옵션도 많아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이 있구요 서라운드 뷰도 있구요 이렇게 멋진 차량 어떤가요 괜찮죠 메모리 시트와 축구방 감지기 옵션들 너무 멋있죠 이 차도 꼭 사세요 1인 신조라서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익스쿨시브 등급 디젤입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시트는 검정입니다 검정 그냥 이렇게 검정이에요 59,000km에 19년씩 보험이력 없음 매연은 3.0% 렌트는 없음 사고교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등속조인트 불량 요거는 저희가 수리해놨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네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해드릴게요 2970만원 검정 시트 이렇게 되어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반자율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죠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통풍 추가 옵션입니다 축구방 감지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또 추가 옵션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괜찮죠 이 정도면 자 저는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3,100만원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이 차량 볼게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가 두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축구방 카메라도 있고요 어떤가요 3,100만원 테크가 들어간거죠 자 보시면은 렌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고교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상태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 3,100만원 가격 싸죠 자 44,000km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이거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요 자 파워트렁크 있고요 검정 시트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핸들에 보시면 반자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도 좋고 이런 차 놓치면 안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프레스티 디젤입니다 디젤이고 색상은 쥐색이죠 쥐색입니다 색상 정말 잘 나왔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정말 깨끗할거에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트렁크 커버 장착되어 있고 비건디 레드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충전 들어갑니다 성능점검 기록부 매연 2% 그리고 렌트 없음 4구기완 없네요 없습니다 좋죠 이런거 사야되요 세부상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사세요 트레이드는 한 70% 남았고요 파워트렁크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에 열선통풍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나머지 반자율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옵션이 많은 편이죠 더군다나 이건 뒷좌석 시트 조절이에요 더군다나 이 차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냥 전동 트렁크 HUD 1인 신조까지 완벽하죠 교환 하나 놓고 와 완전 좋네요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디젤이고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최상위 등급 색상은 이제 쥐색바디입니다 이 차량은 어떨까요 일단 외관 자체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죠 79,000km 주행거리는 79,000 21년씩 3,820km 성능전공기록부 매연 4% 렌트 없음 사고교환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세부상태의 노유가 하나 있지만 올펜 저희가 수리해드릴게요 1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보시면은 시트가 두톤이죠 두톤 고등색 그리고 검정색 두톤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럭크 옵션 뒤에 보시면 뭐 블루링크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통풍 추가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있죠 자 중요한 옵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트가 상당히 이뻐 보이죠 반자율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파노라마 슬로프 그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사세요 3820 자 다음 차입니다 계속해서 몇 대 더 볼게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가솔린이고 이번에는 익스쿨시브 등급 색상은 검정입니다 2520만원 싼 편이죠 19년식에 11만 8천 키로 이 차량은 어떨까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검정 시트입니다 무난하죠 반자율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매연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렌트 없음 사고 도어에 팡금하라 사고에는 안 들어갑니다 사고 이력은 없음 자 세부 상태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런 차 사셔도 됩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보니까 파워 트렁크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듀얼 설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루프가 추가 옵션이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탈 들어가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되어 있고 반자율 되어있고 거기까지에요 이 차도 추천 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하얀색 프레스티지 3790 이 차량 한번 봐볼게요 하얀색입니다 자 5만4천 키로 일단 주행 자체가 굉장히 조금 밖에 안 탔죠 379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칠레 시트가 상당히 A급입니다 자 시트 관리를 잘한 차 설루프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매연이 3%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차 좋아요 자 사셔도 되겠네요 보시면 뭐 어라운드 뷰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루프 그리고 옆에 보시면 블루링크 하이패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HUD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바로 또 1인 신조에요 보험이력 없고 이게 또 장점이죠 자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루프 1인 신조의 보험이력 없음 거기까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춰볼게요 음초령 캘리그래피 및 디젤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 예쁜 차량이죠 이 차량은 또 4만 5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4만 5천 킬로 22년식의 4만 5천 킬로 3천 9백 50만원 성능 점검 기록도 사고 교환 전혀 없습니다 가 아니고 트렁크 뚜껑 교환만 있고 사고는 없습니다 에어는 3% 렌트 없습니다 세부 상태도 깔끔하죠 이런 차 너무 좋아요 자 3천 9백 50만원 파워 트렁크 그리고 블루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헤덥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의 열선 통풍 그리고 일단 베이지톤 내장재라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죠 베이지톤 내장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차량 마음에 들죠 그리고 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도 많이 있습니다 3천 4백 50 디젤이고 자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어 3천 4백 50만원 19년식의 8만 3천 킬로 색상은 이제 하얀색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모델이고요 비건디 레드 시트가 들어가 있고 시트가 좀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자 이 모델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매원이 3.0% 렌터는 없음 사고 교환은 없습니다 무사고에요 세부 상태도 깨끗합니다 이런 차에요 어떨까요 너무 괜찮죠 자 축구방 카메라 그리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아우라운드 뷰가 있고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 있고 만지면 만지면은 되게 느낌 촉감이 좋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듀얼 설루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도 괜찮죠 전체적으로 이 차량 1인 신조라서 또 점수 많이 드리고 싶고요 옵션도 괜찮고 이런 차를 왜 안 사요 꼭 사야죠 자 이어서 또 다음 차입니다 3599만원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가솔린입니다 색상은 이제 쥐색이에요 쥐색 이 차량은 어떨까요 22년식 22년식 2만 킬로 와 일단 주행고리 자체가 너무 짧아요 2만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가솔린이에요 성능 증거 기록부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음 무사고 세부 상태 아무것도 없음 이런 차 사야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비오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 통풍 있고요 사이드 커텐 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추가 옵션 있죠 썰루프도 있고요 이런 차 괜찮네요 옵션이 많이 추가됐어요 보시면은 반자율 시트도 괜찮아 보이고 괜찮죠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하죠 차가 옵션도 많고요 꼭 사세요 이 정도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차네요 다음 시간에 또 잠깐만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캘리그래픽 가솔린의 4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져온 줄 안 됐어요 3340만원 64000km에 21년식 특징이 있다면 이 차 역시나 1인 신조 그리고 실내 시트가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라운드 비오랑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상품화하고 있어요 곧 끝날 겁니다 반자율 있습니다 이 차량 어떨까요 1인 신조에 그리고 베이지 시트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모델 반자율 있고요 이 정도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차인데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없네요 아무것도 그리고 세부 상태 너무 좋아요 이 차도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1인 신조에 보호미력 없음 그리고 캘리그래피라서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음 모델은 2830만원 오늘 이제 마지막 소개 차량입니다 4륜구동 가솔린 프레스티지 색상은 진청색이에요 진한 청색이고 2830만원 7만 5천 킬로 19년식입니다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썰루프 파워 트렁크 그리고 뒷 보시면은 뭐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는 예쁜 베이지 시트 차량이고요 이런 차량 너무 아깝죠 또 꿀매물이죠 시트가 예쁘면 조금 빨리 팔리는 편입니다 자 성능전공기록부 사고교환 없음 그리고 렌트 없음 자 세부상태도 깔끔하고요 뭐 제가 떠러 뭐 흠잡을 게 없더라고요 이 차는 무조건 사세요 자 오늘 제가 펠리세이드 쓸만한 차량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꼭 여기로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